그 삼성의 결국은 가긴 갔지만은 그때 8개 구간 다 단합을 하면서 안 바꿨다고 그랬고 뉴욕 매치 이야기 원래 저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뉴욕 매치에서 그 계약 제안서를 보냈는데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사이닝 보너스가 10만 달러에 연봉 20만 달러 그러니까 뭐 그리고 출전 타석에 따라 인센티브고 타석 수를 최대한 채우면 40만 달러 최대 총액 70만 달러까지 가는 계약이었고 그 외에 신인왕 따면 또 25만 달러에 골든글로브 수상하면 5만 달러 올스타 선정 25,000 MVP 25만 달러 추가 지급하면서 이게 실제로 이 계약서가 제의서가 와 있었어요. 매니저를 갈 수 있었던 제안서였어요. 그때 이제 그 당시 때 뉴욕 매체에서 그 자익수가 신조가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보다 내가 낫다고 평가를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서 해봐야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때 저렇게 제안서까지 다 왔었지 이제. 그때 갔었으면. 좀 내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했던 거는 이 매니저가 될라 그러면은 파이브 툴이 돼야 돼 파이브 툴. 솔직히 타격은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수비랑 뭐 어깨 다리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솔직히 좀 실패할 확률이 좀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 그러면은 차선적도 있어야 되잖아. 북리에 돌아올 그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 안 받아 죽겠더라고. 이제 은퇴를 딱 하셨잖아요 다. 아 메이저리그를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아쉬움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나는 어찌됐든 간에 또 그 삼성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국내에 그래도 뭐 지금 기록 다 깨졌지만은. 그 당시 때는 내가 아홉 개 통산 신규 롤 내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선택도 나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는 항상 어떤 그 최선의 그 선택보단 항상 차선택을 많이 선택했거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선수협 관련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번 선수협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어떻게 이 선수협을 준비하게 되셨을까요? 그때 이제 혜택으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전화 안 통화로 그냥 트레이드되고 지금은 뭐 계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계약서 자체가 완전히 뭐 노예 계약서나 마찬가지였거든. 예를 들어서 CF를 하나 찍으면은 100% 다 구단위에 다 갖고 가야 돼. 도의적으로 50% 주는 거야. 계약서 상으로는 100% 다 구단 거야 구단 거. 그래서 50% 그냥 해주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혜택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슈퍼게임을 갔어요. 슈퍼게임을 가가지고 내가 선수들한테 다 해가지고. 그 당시 때는 처음에는 이제 노조를 만들자 그랬지. 그때는 선수협을 몰랐으니까. 노조를 만들자. 그때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수협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처음 만들었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단에서 나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지.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진짜 많으셨잖아요. 아 불이익은 뭐 지금 뭐 어마어마했지 그때. 그 그때. 2000. 2001년도인가 우리 그때 7명인가 그때. 연구 제명까지 당했었잖아.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팬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줘가지고. 그러다가 바로 풀려줬지. 본인이 받는. 불이익도 좀 컸고.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좀 지치적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진짜. 다시 하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물론. 그 삼성에 결국은 가긴 갔지만은. 그때 8개 구간 다. 다. 단합을 하면서. 뭐. 서류 안 받겠다 그랬고. 실제로 삼성 간 것도 내가 솔직히 말하면은. 엄청. 헐값이 간 거야. 그때 뭐. 마이너스 오션 포함해갖고. 한. 21억인가 정도 됐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이렇게 가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30억 이상 훨씬 받았어야 되는 게 맞거든.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이거는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예전에 선배님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지금 선수들 굉장히 존중받고. 이 처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렸으니까.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음. 근데 이 선배님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그 어려운 걸 이겨내시고.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처우가 좋아. 좋아졌잖아요. 해타이글 많이 봤죠. 근데 이 선수들이. 그걸 모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수들 잘 모를 거야. 역사나 이런 것들. 진짜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의. 그때 당시에. 진짜. 구단. 뭐. 회장들이 담합을 해서. 너네. 하라면 해. 이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들고 일어나서. 선수들이. 지금. FA.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아. 굉장히 어려웠겠다. 나중에 이승엽 선배님까지 오시고. 막. 가입.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시고.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이 선수협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막. 선수들 반응은 어땠나요.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었나요. 전혀 안 도와왔다고 봐야 되죠. 그때 우리가 한 20명까지. 남았었는데. 우리 그때 강남에서 서로. 합숙하고. 또. 그나마 이제 좀 약간. 주전으로 있는 선수들은 괜찮았지만. 나머지 비준 선수들은. 다. 구단에서 회유를 많이 했어. 회유를. 특히 이제 가족을 찾아가서. 어.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만둔다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믿고 따라와준 그 당시 때. 아. 약간 비주전이었던 그. 친구들이 정말 어떻게. 우리보다는 그 친구들이 더. 대단하다고 봐야 되죠. 그때는 구단이라는 회장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아 장난해. 그냥 이렇게 해. 바로 아저씨. 그때 당시 그래서. 송준호 고침이. 또. 나서서 하시고. 그 영상도 보면서 아 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선수 이걸 보는 선수들도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의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으로 간 양준혁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다시 친정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됐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나는 사실은 이제. 다시 삼성 유니폼 입을 거라고는 솔직히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윤 감독이 아니면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다시. 8개 구간에 다. 다. 단합을 한 상태인데. 해줬는데 오 진짜 딱 서니까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막 떨렸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진짜 이때 아마 그 중심 타선. 이마 양 와 이때 저도 기억나는데 진짜 무시무시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2002년도 때는 내가 별로 조금 못 했어요 별로. 아 그래요? 예 그때 이알 7푼 6리 치고 별로. 못 했는데. 그때 이제 김윤 감독님이 그때 나를 그 다시. 데리고 오면서 이제 한 얘기가 팀의 리드가 되어달라 그러더라고 리드가. 왜냐하면 그 삼성 라임즈가 그전에는 이미지가. 약간 모래할 팀이고. 어떤. 끌어주는 어떤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때 내가. 9년 연속 3할 치다가 그때 처음으로 2할 7푼 6리를 쳤어요. 2할 7푼 6리를 치고. 우리 또 감독님이 또. 한 서너 게임 못 치면 또 게임도 안 내버려줘. 그러면은 이제 보통 스타급 선수들이. 막 감독한테 불만을 표시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벤치 안에서 더 화이팅을 더 많이 냈고. 또 게임 못 나가더라도 내가 배팅볼도 던지고. 막 그렇게. 굉장히 했었어요. 이제 그러고. 우리 감독님 자체가 약간 굉장히 좀. 이 말투가 이렇게. 상냥하지 않아요 되게. 무뚝뚝하고 좀. 욕도 좀 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무래도 불만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신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분이 말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절대로 안 돼요. 실제로 기분 나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봐야 되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때 2002년도에 우리가. 삼성이 그때 7번을 7번 다 준우승만 했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그때 우승을 해냈죠. 그 우승 순간에 기억 어떻게 남아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최고 순간을 2002년 첫 우승할 때.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태로 트레이델 때 우승을 시키지 못하는 4번 타자라고 트레이델 됐고. 실제로 초중고대 내가 실업팀까지. 내가 상무 나왔으니까. 실업팀까지 있으면서 나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 이게 이게 첫 우승이네요? 한 번도 못 해봤고. 삼성도 우승도 한 번도 못 했고. 삼성 자체도. 그래가지고. 그 우승 한번 해보려고. 진짜 이십 몇 년간 진짜 그거 한 번. 나는. 그때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저. 뭐 타격왕도 4번 하고. 내가 개인 타이틀 14개 있는데. 그거. 15개 하고도 나는 그거 하고 안 봤고 우승하고. 그 우승 순간이네요. 그 우승 그거야. 그게 최고야. 최고야. 눈물도 많이 나셨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부둥켜 하고 다 울고. 내 말 우린 게 아니고. 선수들도 울었고. 팬들도 다 울었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일곱 분을 일곱 분 다 준우승 하는 거. 이게 준우승 하는 게 그게 피눈물을 하는 자리거든. 그때 처음으로 해냈으니까 뭐. 대구 삼성 팬들도 다 울었죠. 그때. 진짜 꿈같은 순간이었을 것 같아. 진짜 꿈같은 순간이었어. 그리고 첫 우승 반지를 낀 뒤 이듬해부터. 다시 양신의 전성균이 시작이 됩니다. 이천 삼 시즌 개인 최다 삼십 소망론에 사이클링 위트도 기록했고. 이천 사 시즌에는 일루수로 나서서 골든글로브까지 탔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만세 탑봉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내가 슬럼프를 겪고. 슬럼프를 겪었던 게 그 당시 때 이 왼쪽. 이 양쪽 어깨가. 다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6개월 걸리고 또 재활하고 오려면 1년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 당시 때는 삼 시즌 중반 때는 보통 은퇴해야 되는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야구를 그만둬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을 안 하고. 그때도 그 당시 때 그 병원에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최초로. 그 MRI를 찍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거기다가 주사위를 꽂아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쭉 다 빼냈어. 아. 빼내가지고 그래가 수술을 안 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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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가 안 되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이게. 내가 이래가 야구 그만두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때 우승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하와이에 가가지고 캠프 가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이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한파를 놔버렸다. 한파를 놓으면서 이제 만세 탑법.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어내지. 그래가지고 그 만세 탑법 만들어가지고. 그 다시 내가 부활하면서. 9년을 돼 있지 그걸로. 그러면 그 만세 탑법의 원리와 이 탑법의 장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로 만세 탑법을. 이제 용택이도 나중에 막 하고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 그 탑법이 굉장히 좋아. 두 손 잡고 치는 거랑 맨 같아. 어떻게 보면 한파를 놔주는 거 같지만은. 한파를 놔주면서 감았다가 놔주면서. 감았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던져주거든요. 내가 나중에 빠등까지 다 하고 하는 건데. 한파를 놔주지만 그냥 퉁 던지는 게 아니고. 쭉 감았다가 풀어주면서 던지기 때문에. 맥 맞는 순간에 그.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는. 똑같다고 봐야 되지. 그거를. 내가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해낸 거지.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유명한 선수들 많이 폼 따라하잖아요. 양준영 선배님 폼 따라하는 선수 거의 못 따라해. 오히려 그게 더 맞는 순간에는. 심씨로 좀 더 좋았다고. 골프도 앞으로 던져주라고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책까지 날라. 나 가끔 골프 치다가 더 빠다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데. 9년 동안 더 하게 되시고. 3개 선발이 김광현이었습니다. 김광현 선수랑 인연이 있는 게. 김광현 선수의 데뷔 첫 피홈런이 양준혁. 위원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김광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진 세 개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광현이. 진짜로 전력 투구를 했어요. 멋있죠. 이것도 너무 멋있다. 멋있어. 그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그게 보내는 사람이 어떤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름데데데데. 등급을 받아들여. 스테이크에 대한 nh을 누리기 때문에. 이름데데데데데데데가가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